최근 브루클린 전철역 일대에서 총격사건과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2시 50분 브루클린 스타이브 센트하이츠에 위치한 보이지앤걸스 고교 인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14세 학생은 길을 걷던 중 인근 전철역인 유티카 에비뉴 역 주변에서 발목에 총알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우송돼 총알 제거 후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이어 지난 1일 오후 3시 17분 브루클린 브루드웨이 플러싱 에비뉴 역에서는 10대 청소년 3명 등 4명이 칼이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4명은 사건 당시 다른 10대 청소년 무리와 다투던 중 폭력으로 번진 상황에서 각각 팔, 가슴 등에 칼이 찔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용의자 일행은 현장을 도주했으며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즉각 후송돼 치료를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들 자막 인근 병원은 안 되는 거라 하십시오. 사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이상 살펴로 기업을 파악하심으로 되면